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명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같은 작가는 이보다도 더 인상 깊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러 기괴한 이야기부터 역사적인 사실까지 숨어있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죠. 오늘은 역사 속 명화들과 그 속에 숨어있는 최신 화학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 봤던 두 명화를 그린 사람은 화가이자 과학자이며 온갖 기발한 발명의 설계를 남기기도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인체 비례도나 비행기와 헬리콥터, 탱크나 무기부터 건축 설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었던 인물들을 나열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위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 후대 화가들의 화학 기술들에 대해서입니다. 당시 주로 사용되었던 여러 기법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작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템페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페인트에 섞어 그림 그리는 데 사용했던 방식인데 역시나 대부분의 과학 혹은 예술적 기법들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여러 물질들 중 도대체 왜 음식의 일종인 달걀 노른자를 사용했던 것인가 실전적인 방식으로 개발된 이 기법에 대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현대과학 역시 꾸준히 관심 갖고 논문을 통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이유로는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기름 성분이 주를 이루는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물에 잘 녹지 않거나 마를 때 서로 뭉치는 알료들을 코팅해 그림이 마르는 과정에서 습기 조절, 표면 주름의 개선, 심지어 그림의 황변으로부터 그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그림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옛 대가들이 작업했던 이탈리아와 같은 고습도 지역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지역별 습도를 비교한다면 이탈리아 지역은 매우 높은 습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가장 유행했던 방식이었던 프레스코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신선하다는 의미를 갖는 프레스코는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르기 전에 그림을 모두 그린 후 자연스러운 효과와 함께 안료가 회반죽에 흡수되어 변성 없이 장기간 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낮은 습도에 의해 너무 빨리 말라서 갈라지거나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져 템페라와 같은 유성 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름 성분을 활용하는 유화의 시작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유화는 직물로 짜여진 캔버스에 붓과 나이프 등 여러 도구를 이용해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벽에 회반죽을 칠한 후 그리는 프레스코와는 꽤나 다른 느낌이죠. 그렇다면 캔버스는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까요?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치마부에와 그의 제자이자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돈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제대로 만들어진 캔버스는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고 당시의 화가들은 나무판에 석회나 다른 물질들을 발라 일종의 목판 캔버스에 그림을 남깁니다. 그림에 보이는 치마부의 명작 조롱받는 예수 역시 밑판이 목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되는 목재 캔버스의 재료는 흰색 포플러나무였습니다. 모나리자 역시 우리는 그림자료로 접하기 때문에 어딘가 매우 깔끔하게 그려둔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목재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흰색 포플러나무 캔버스를 선호했으며 조금 더 자세히 가장자리를 확인했을 때 목판 위에 무언가 바탕칠이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행하던 프레스코와는 달리 무언가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바탕칠이라는 것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나리자와 같은 유명 작품은 밑바탕이 되었을 스케치부터 전체적인 물질 분포를 이미 여러 차례 분석하곤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부터 X선 분석에 의한 바탕 형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가장 선호되던 납으로 이루어진 물감들을 추적하기 위한 납의 X선 형광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영역 모두에서 다량의 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납 성분이라도 어떤 광물상을 가지고 있을지에 따라 시대적인 추측과 화가의 기법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재적이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물질들을 사용해왔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인 약 1509년경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 안나와 함께 있는 동정녀와 아기라는 작품은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바탕칠은 당시 흔하게 사용되던 황산 칼슘 즉 석고로 칠해진 제소 바탕층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후 여러 화가들이 선호하던 하얀색 납 물감인 연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백은 크게 두 가지 세부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하얀 탄산납인 세루사이트 그리고 역시나 하얀 납 물질인 수산화납과 탄산납의 복합체인 하이드로 세루사이트입니다.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라벨 페로니에르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1496년 그려진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방식의 납 물감이 사용되었는데 광명단 혹은 적연이라 불리는 연단인 산화납입니다. 일반적인 백색의 산화납과 달리 이가납과 삼가납이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주황빛의 물감입니다. 몇 개의 납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한 후 모나리제 목판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매우 작은 바탕칠 조각을 확보해 X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정성을 갖는 물질마다의 고유한 패턴을 분석하는 X선 회절 분석과 총 4가지의 존재 가능한 후보물질의 시뮬레이션된 패턴과의 비교로부터 대략적인 함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연백에서 주로 형성되는 하이드로 세루사이트와 세루사이트가 각각 76%와 11%를 차지했으며 프레스코아와 같은 석회질에서 만들어지는 탄산 칼슘은 매우 미량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의 물질로 거친 부칠 느낌의 질감을 만드는 광물 구조이자 특별하게 연백을 건조시킬 때 얻어져 렘브란트와 같은 후기 유화 작가들에게서 주로 보이는 플럼보 나크라이트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플럼보 나크라이트로 질감을 살리는 기술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활동 시기로부터 100여 년가량 이후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만의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실제 모나리자 바탕칠 조각의 크기는 머리카락 3, 4개 두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조각이었고 이로부터 다양한 색상의 바탕칠 영역을 이루는 성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에서도 특징들은 드러납니다. 12사도 중 제5사도인 필리포스의 그림을 스캔하면 일반적인 산화납인 리사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연백질을 통한 하이드로 세루사이트와 세루사이트가 줄 이룹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은 납의 옥시탄산염인 샤논나이트입니다. 또한 그림 왼편에 베드로와 유다 이스카리옷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려둔 위치에서도 샤논나이트와 함께 플럼보 나크라이트가 발견됩니다. 하나의 그림 전체가 모두 같은 광물질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 전체에서 납 물질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주로 사용되던 제소나 프레스코 기반의 방식이 아닌 선구적인 연백 바탕칠을 활용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유화 작가들에게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승부를 겨루기도 했던 또 한 명의 전설적인 화가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 팀이다. 실제 활동 시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아주 명예롭고 기념비적인 작업이라 후대에는 생각되었지만 미켈란젤로는 미칠듯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가 힘듦을 시로 남기기까지 했다는데 고문이라 여겨질 정도의 고된 작업으로 갑상선종이 자라고 알려진 것처럼 누워서 작업하지 않고 선체로 위를 보고 3년간 계속 그린 터라 위가 찌그러지고 얼굴이 구겨지고 피부도 늘어나고 척추도 구부러져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납 물감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화가의 산통이라는 긴 복통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은 연복 산통입니다. 납 독성 때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복통이 심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납 중독에 시달린 위인이 현명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후대 유화 작가들도 유명합니다. 파이톤의 추락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남긴 페테르 파울 루벤스 그리고 라스 메리나스를 남긴 스페인 예술 황금기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 가장 많은 미술과 화학 이야기에 등장하는 렘블란트 판 레인 그리고 청금석을 비롯해 푸른색의 화학에 등장하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대표적입니다. 이들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납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렘브란트의 야경을 소개하려 합니다. 야경이라는 작품명을 듣고 밤 경치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먼저 야경은 야간 경비 혹은 야간 순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경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야경은 아닌 셈이죠. 그런데 야경인데 또 야경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프란스 반닝 코크와 빌런 반 루이텐브르크의 민병대라는 일종의 단체 초상화였지만 어두운 배경으로 인해 야경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해진 경우입니다. 그림 속 숨겨진 원소를 찾아내는데 X선을 이용한 분광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최초의 연구는 당시 스케치에 뼈를 구워 탄화시켜 만드는 골탄이라는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뼈의 성분인 칼슘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둡게만 그려져 있던 뒷배경에 명확한 스케치들이 숨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검게 변색되는 것은 난로에서 발생하는 황이 납 물감에 결합해 검은색 황화납을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납 성분의 물감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어떤 납 광물이 생겨났을지 확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포름산 납이라는 희귀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연구는 포름산 납이 형성된 과정으로 추측되는 아마시유와 산화납의 혼합과 가열을 통한 17세기 방식의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그림의 여러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아마시유와 산화납으로 제조된 특별한 납기름이 칠해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포름산 납이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림 자체보다는 캔버스 밑바닥에 바탕칠해 초점을 맞춰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까지 렘브란트가 야경 작품에서 석영 점토로 바닥을 칠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납칠층이 새롭게 하나 숨어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 이후로도 납은 계속해서 유화에 사용되며 여러 화가들을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마하 그림을 비롯해 여러 강렬한 작품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는 손으로 물감을 찍어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납중독이었으며 청각상실을 비롯한 여러 증상들이 납중독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센트 반고흐 역시 납중독으로 고통받았던 화가입니다.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며 전묘법과 신의인상주의 작가로 유명한 고흐는 사용했던 물감에 대한 기록을 열어 남겼습니다. 특히 편지에 자신의 팔레트와 색상을 상세히 써두기도 했는데 이제까지의 이야기에서 핵심이었던 연백 그리고 노란색 납 물감인 나폴리엘로 그 외에 산화철 성분을 이용해 황색 계열 물감들로 사용되던 옐로우 오커와 레드 오커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질인 브라운 오커와 시엔나의 흑색이라고도 불리는 로우 시엔나 독성을 갖는 코발트 물질인 코발트 블루 탄소기반의 아이보리 블랙 마지막으로 붉은색을 위한 극독성의 황화 수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고흐는 납 알료 맛이 은은한 단맛을 가졌기 때문에 붓을 빨아먹는 습관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는 고흐의 정신착란 등을 더욱 악화시킨 납 중독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의 명작 유화는 바탕칠부터 채색까지 납으로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이 때문에 납 중독은 복통, 청각상실, 정신착란 등 온갖 방식으로 르네상스 화가의 직업병으로 작용했습니다. 납의 사용과 중독은 비극이지만 납 덕분에 현대 시점에서 과거 명화들의 구성 요소와 시대적 구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의 사용과 중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의 사용과 중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